이 영화를 볼까 본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온 저 제이와 세미님 그리고 여름님입니다. 저희가 이번 달 주제를 정한 게 있어요. 바로 팬덤 현상을 일으키는 영화를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프닝을 두 분께 질문을 할 거리를 혹시 요즘에 덕질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라는 관심사를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오프닝을 그렇게 열어볼까 합니다. 두 분의 덕질 대상에 대해서 영업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덕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뭔가 강제 아웃팅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다 죄송해요. 덕민 아웃의 느낌. 의미가 없어요. 죄송해요. 저는 덕질하고 있는 게 거의 근 10년 동안 덕질하고 있는데 제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르거든요. 저 진짜 말을 안 하고 그런데 약간 한 작년쯤부터 이렇게 되게 덕민 아웃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저 좋아하는 가수 있다고 이렇게 많이 말했는데 저는 박재범을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네 연예인.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사실 힙합한다고 욕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작년, 재작년 말 때 쇼미더머니를 좀 그래도 인장을 받아가지고 그냥 일반 대중들이 박재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막 덕민 아웃하고 지내거든요. 근데 요새 되게 되게 허슬러여가지고 너무 전문 영화가 허슬러여가지고 되게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떡밥이 진짜 많아요. 매일 한 한 달에 한 두세 곡씩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피처링으로도. 바로 어제 6시에도 AOMG 단체 곡이 발표돼가지고 오늘도 막 오면서 서로 올라오면서 계속 뮤직비디오를 보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덕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런 거 보면 박조금 씨가 뭔가 힙합 페이지는 있지만 본투비 아이돌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떡밥을 던질 줄 아는. 그렇죠. 팬들을 관리할 줄 아는. AOMG 직원이 꾸미고 주주가 꾸민. AOMG 들어가면 왠지 춤 잘 춰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불가해. 선생님은 요즘에 덕질하는 게 무엇이신가요? 저는 일단은 취미를 안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긴 한데. 왜요? 왜요? 너무 다방면으로 손을 뻗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논문을 쓰기 때문에 요즘은 논문, 연구와 관련된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택질 내지는 취미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확고적이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미술관을 가는 것 같아요. 미술관을 가긴 가는데 미술 전시를 보기보다는 국립현대미술관에 보면 극장이 하나 있거든요. 미술관, 영화관. 거기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말에 일부러 삼청독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가서 영화를 한 편씩 봐요. 그런데 그 영화가 흔히 얘기하는 멀티플렉스에서 보는 영화들과는 좀 결이 다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5월에 지금 진행 중인 영화는 이 방송 녹음 중일 텐데 그 시기에는 벌써 68혁명과 관련된 영화를 좀 개봉하고 있더라고요. 68혁명이니까 벌써 1968년과 2018년이니까 한 5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혁명과 운동에 관한 영화들을 하고 있는데 그 영화를 아마도 이번 주에 좀 연휴가 좀 껴있잖아요. 저희가 방송하는 그 시기에 그 영화를 좀 볼 생각이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미술관에서 전시와 더불어서 영화를 보는 좀 그런 체험을 좀 쌓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학구적인. 그렇게 극과 극을. 왜냐하면 혼자 즐길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지금 뭐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그렇게 또 자주 만나지 않거든요. 박재봉 좋아하는 것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인데 혼자 해야 더 잘할 수 있는 일. 저는 요즘에 관심 있는 게 한 달 동안 가지고 있는 관심 중에 하나가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딱 오늘 하는 영화가 레디 플레이어 원. 굉장히 적합한 주제인 것 같아서 오늘 되게 기대가 되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관심사가 굉장히 게임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저희가 오늘 가져온 거는 2018년에 근래에 개봉한 레디 플레이 원을 가져와 봤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엄청난 미국의 유명한 감독님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3월 29일 날 개봉을 했는데 거의 저희 나라에서는 200만 정도 관객 수가 들었더라고요. 되게 요즘에 천만 영화 시대라서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영화가 되게 흥행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두 분은 이 영화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일단은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이름이 고유명에 이끌려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레디 플레이어 원 말 그대로 게임이나 이런 가상현실에 관심이 있어서 이 영화를 선택하신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이 영화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물론 근래 개봉된 영화가 레디 플레이 원 말고도 더 포스트가 있었잖아요. 연달아 두 편의 영화를 개봉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역시 장인의 향기가 느껴지는 영화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총평은 사실 미리 필름 필터링을 좀 앞당겨서 얘기를 해보자면 기대만큼은 좀 아니더라. 그런데 저희 기대는 뭐였고 저희 기대를 배반한 건 뭐였을까? 이 얘기는 저희가 완벽한 스포일러 다음에 좀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름님은 어떠셨어요? 레디 플레이 원을 보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스필버그 감독이 명감독이긴 하지만 제가 영화를 선택하게 되는 기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시대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기억하는 위티?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게 각인들이 커서 중고등학교 때 본 스펠버그 영화가 되게 좋다라고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고 지금 또 요 근래 스펠버그가 한국 내에서는 부진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옛날만큼. 맞아. 옛날만큼은 많이 느낌. 그래서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고 좋아하시는 그런 덕질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다 스펠버그가 초기로 돌아온 느낌이다 해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되게 오랜만에 스펠버그 작품을 보면서 저는 스펠버그 감독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지만 그 옛날에 스펠버그가 유명했던 이유를 아 이래서 명감독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여가지고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나이는 어린 편이지만 80, 90년대 문화를 잘 알진 못하지만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도 이렇게 오마주가 돼가지고 등장을 해가지고 그게 제일 흥미롭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나게 막 진짜 깊은 들뜬 마음으로 봤던 느낌이 있어요. 오 되게 두 분의 평이 어떻게 보면 좀 교차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세대가 우리가 다르니까 오히려 세미님 세대가 좋아할 법한 영화를 지금의 세대인 여러분님이 좋아해가지고 뭔가 교차되는 듯한 느낌이라서 되게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 이미 결과는 나오나? 아무튼 어떤 얘기가 될지가 너무 궁금한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완벽한 스포일러를 한번 당해야죠.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완벽한 스포일러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의 배경은 2045년입니다. 이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제임스 할리데이가 만든 오아시스라는 게임 속의 가상현실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인 웨이드 왓츠는 부모님도 없이 가난한 환경 속에서 이모와 또 꼭 등장하는 이모를 괴롭히는 애인이 있죠. 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오아시스 속에서 퍼시벌 혹은 지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임스 할리데이는 2040년 죽음을 맞이하면서 유언으로 자신 회사의 지분과 5천억 달러의 상금을 오아시스 속 자신이 숨겨둔 미션을 수행해 이스터 액을 찾아낸 플레이어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이오아이 우리에게 익숙한 그 아이오아이 되게 팬들이 좋아하신다고 하죠. 이 영화를 그래서 아이오아이라는 회사는 이스터 액을 찾아내기 위해서 식서라 불리는 수많은 노동자 플레이어들을 혹사시키고요. 게임 내부와 외부를 통틀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웨이드 왓츠는 열세를 획득하기 위해 게임 속 친구인 H와 경주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아키라 바이크를 타고 온 식서 킬러인 아르테미스를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아르테미스와 나눈 대화로 왓츠는 힌트를 얻고 첫 열세를 얻는 데 성공하게 되고요. 아르테미스, H, 다이토, 쇼라는 친구들과 하나의 팀이 되어 두 번째 열세를 찾고자 시도합니다. 이에 초조해진 아이오에이 사장 놀란 소렌토는 오아시스 내 일종의 해결사인 아이라익에게 파시바를 살아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H는 파시벌에게 아르테미스가 퍼시벌을 이용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퍼시벌은 아르테미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실제 세상에서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는 아이오아이로 보내 아버지가 과로사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식서 킬러가 된 이유를 밝히고 현실 도피용으로 오아시스를 플레이하는 퍼시벌을 비난합니다. 이때 퍼시벌이 실제 세상에서 만나자면서 실제 이름인 웨이드 왓츠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를 엿들은 아이라익은 소렌토에게 전달하고 소렌토는 아이라익에게 포삼금과 에그를 교환하자고 말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이에 분노한 소렌토는 왓츠의 이모가 살고 있는 그리고 왓츠가 지금 살고 있는 빈민가를 폭파시키고요. 이모를 포함한 빈민가의 주민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소식을 알리려던 왓츠는 한 남성에게 납치되어서 아르테미스를 만나게 되어 두 번째 열쇠를 얻기 위해 도전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에 의해 퍼시벌이 살아있음을 다시 알게 된 소렌토는 계속해서 이들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퍼시벌의 위험에 각자 오아시스 속에서 함께하던 팀원들은 실제로 만나게 되고요. 아르테미스는 왓츠 대신 IOI에 끌려가 식서로 활동하게 됩니다. 왓츠를 포함한 팀원들은 소렌토의 오아시스 접속 장치를 해킹해서 소렌토를 감공하고 그동안 일반 플레이어들에게 생중계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IOI 전투병과 일반 플레이어들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고요. 퍼시벌은 마지막 열쇠를 찾기 위해 게임 플레이를 하던 중에 소렌토 카타클리스트의 작동으로 인해 오아시스는 폭발하고 맙니다. 하지만 퍼시벌이 갑자기 다시 전광판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열쇠를 찾으려 홀리데이 뮤지엄에 갔을 때 큐레이터와 한 아주 가벼운 내기로 받은 25센트 동전이 추가 목숨이었음이 밝혀집니다. 퍼시벌은 세 번째 열쇠를 얻게 되고요. 홀리데이 캐릭터인 아노락을 만나 계약서를 쓰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마지막 퀘스트였던 건데요. 이를 통과하자 실제 홀리데이가 나타나 이스타에게 전달하게 되고 자신의 게임을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로 사라지게 됩니다. 왓츠와 아르테미스인 사만다는 사랑을 확인하고요. 이후 오아시스 경영권을 갖게 된 왓츠와 팀원들은 현실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의미로 매주 이틀간 게임을 폐쇄하고 로열티 센터의 오아시스 접속을 폐쇄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적당히 게임을 하라는 경우를 남겨주는 맞네요. 되게 이 영화를 얘기를 완벽한 스포일로 얘기를 듣다 보면 되게 인상 깊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를 꼽자면 캐스트인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캐스트. 마치 이게 근데 되게 동화책에 나오면 항상 세 가지 소원? 세 가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점이 되게 뭐라고 하지 영화에서는 캐스트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지 않은데 게임에서는 캐스트가 있어야지 이용자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게 중요한데 이 서사의 결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그 질문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미션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제이닉께서 요즘에 푹 빠져있는 게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렇게 게임을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뭐 거의 안 하죠. 제 주변에 게임 도쿠들은 많아요. 제가 항상 주장하다시피 제 세대 중에 혼자 사는 남성들은 게임 도쿠들이 많거든요. 자신의 시간을 갖다가 게임과 더불어서 삶을 갖다가 즐기시고 있는 분들인데 게임에서는 이 미션을 해결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이 영화의 교훈 내지는 메시지 게임을 적당히 해라 이것과 더불어서 숨겨져 있는 것은 정말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의 결과를 본다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다 모든 것이 끝나도 그 마을을 계속 돌아다니고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괜히 막 딴 거예요. 괜히 막 나무에 올라와서 사과 따고 따뜻하고 그런 교훈을 이 영화는 좀 던져주고 있지 않나? 우리가 보통은 현실 세계에서 게임이라는 건 굉장히 내곡하잖아요. 내곡하다는 게 승부가 분명한 경우도 많고 패자들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이 게임 안에서는 적어도 대리만족 내지는 충족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름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이 퀘스트? 저는 여기서 퀘스트가 우선 세계가 명확하게 등장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세계의 열쇠를 찾아야 된다라고 등장을 하는데 그건 가상현실 오아시스랑 게임 속에서고 그 게임 외부에서도 뭔가 퀘스트처럼 뭔가 문제가 계속 생기고 사건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사건들이 오히려 가상현실에 부과된 문제이지 그게 주가 아니라 게임의 서사가 더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끝이 날 때도 그 세 번째 마지막 열쇠를 찾고 그 문을 열고 이스터의 글을 받고 나서야 현실에서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소렌토가 입건된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게임의 서사가 우선 주 스토리라는 점에서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특히 계속 게임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장면들이 그냥 영화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상현실의 장면들과 그냥 그 VR을 끼고 러닝머신 위에서 끼면서 그게 교차되면서 계속 보여주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는 계속해서 가상현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게임 서사 그리고 게임 속 이야기 게임 자체가 완전 주요한 영화가 대중적으로 성공한 건 되게 신선한 저한테 충격이었다라는 느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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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되게 이런 게임이나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영화는 많았던 것 같은데 좀 이거를 잘 영화에 녹아들게 만드는 거에 되게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속을 보시면 등장하는 가상현실? 흔히 뭐 VR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워낙 VR이라는 용어를 미디어에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익숙한 용어이긴 한데요. 이 영화는 정말 이게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현실과 가상현실을 넘나드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영화를 잘 만든다는 게 뭘까라고 그러면 이 문턱을 얼마나 소리 없이 진동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에서 이 장면과 가상현실의 장면이 계속 교차 편집되고 있잖아요. 이 영화들은 하지만 제가 극장에서 이 영화를 쭉 보면서 그런 거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빨려들어간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영화라는 것도 되게 가상현실의 일부니까 또 여기 영화 속에 그런 영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각종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또 그걸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얘기하면서 오마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지점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영화를 80, 90년대 문화를 모르지만 즐거웠던 이유가 그냥 여러 오마주한 대중문화라고 여기서 읽었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다 낯선 재미있는 스펙터클로 소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스토리가 재밌다라고 하나도 안 느꼈거든요. 되게 비약이 많고 억지스러운 것도 많고 갑자기 사랑에 빠지고 갑자기 사랑을 확인하고 이런 것도 많고 해가지고 스토리, 소설은 왜 저래 약간 이런 게 많았는데 갑자기 건담이 등장하면 그 마음이 풀리고 맞아 맞아 노래가 흘러나오면 신이 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오마주를 약간 빈약한 스토리에 많이 활용을 하면서 영화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 레디플레이어님 원래 원작 소설이었다고 전혀 몰랐거든요. 이번에 저는 방송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소설도 되게 욕을 많이 먹었던 소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소사가 너무 없고 뭔가 그 작가가 좋아하는 대중문화 게임을 엄청 약간 자기 얘기를 엄청 써놓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영상화되면서 스피터클로써 되게 소비할 수 있는 킬링 콘텐츠로 소비할 수 있는 걸 잘 활용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영화적 힘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연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이야기 자체가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에 남진 않더라고요. 지금 연호님 말 도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이쪽에 오마주 같다. 저도 보통 영화를 보면 이렇게 메모장에 기록을 남기거나 평점을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 밖의 영화 사이트들을 좀 남기거든요. 그래서 100자 내지는 200자 정도로 이렇게 남기게 되면 그냥 저는 그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스피버그 감독이 대중문화에 대한 오마주. 특히 80년대 90년대를 통틀어서 여기에서 전면에 등장하는 건 뭐 게임 영화 그 다음에 팝송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마 이 시절을 지나오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굉장히 친숙해요. 가령 저 같은 경우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은 특히 일본의 대중문화 아이콘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여기 특히 아키라에서 등장하는 오토바이 아마 아키라를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딱 그 순간 그 오토바이의 그 이미지에 현혹되셨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건담 아니면 헬로우 키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친숙한 대중문화 속에서의 캐릭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내지는 지난 시절에 그런 아이콘들을 발견을 내는 이 기쁨이 이 영화에서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등장하는 아까 뭐 플롯이라든지 촬영과 편집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극장을 나올 때는 머릿속이 잘 안 남더라고요. 저도 아까 여러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설이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했었는데 되게 약간 조금 의아했던 게 실제로도 이 영화를 만든 그 소설이 되게 욕을 많이 먹었대요. 그러니까 워낙 팬들이 많은 영화나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가져오니까 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욕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더 커진 나라. 도구적으로 쓰면 정말 욕을 많이 먹게 되는데 영화는 좀 비교적 그거에 뭐랄까? 조금 유리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좀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에서는 대체 어떻게 이걸 썼지? 그거를 다 언급을 글로 다 해줘야 되잖아요. 영화를 한 번 보여주면 끝인데 그래서 약간 소설이 원작이 있다고 했을 때 저도 이걸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동시에 이게 차라리 이 영화로 나갔기 때문에 이 영화가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속편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소설이 소설이. 아 소설이? 영화를 하는 거야. 속편이 나와도 욕먹을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영화로 스피버거 만들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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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되게 위로를 잘해주네요. 진짜 팬들의 마음을 위로해준 게 스피버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진짜 덕후를 이기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되게 중요한 악의 축인 아이오아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훌륭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기는 게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이 게임을 사랑하는 왓츠가 결국엔 이 오아시스 회사의 주주가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자본주의를 이기는 거는 사랑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그런 거를 상징성 있게 나타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 건선징악 같은 결말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되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아이오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저는 그런 해결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아까도 그 사랑 말씀하셨는데 뭐 휴머니즘에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현실은 빈민가이고 그다음에 오아시스라는 것은 가상현실이잖아요. 가상현실이 더 빛을 바라는 것은 이 주인공인 웨이드 왓츠인가요? 웨이드 왓츠가 사는 공간이 정말 미래도 희망도 꿈도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대조적으로 그 가상현실이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아시스라는 가상현실조차도 그 자본의 논리가 좀 지배를 하죠. 영화 속에서 이제 그런 대목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템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웨이드 왓츠가 빈민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이 지금 아까 얘기한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누가 자리를, 친구가 자리를 맡아놨다고 했는데 자기가 뒤에 간다고 아이템이 없어서 돈 주술려고 뒤로 가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좀 뭐랄까 아, 이게 현실에서의 빈곤, 가난이 가상현실에서도 그 아이템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연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정말 해방의 공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똑같구나. 빈부격차가 여전히 가상현실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대신 그런 건 있지 않을까요? 진짜 현실에서는 노동을 해야지만 돈을 받는데 거기서는 노동하는 게 아니라 뒤로 가가지고 아, 놀이로 가는구나. 주워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일정에 터다른 생산을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해방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은 좀 신기한 시스템인 게 스스로 돈을 벌지 않아도 길 가다가 그냥 사 갖다 먹어도 되고 벌레 잡아가지고 요리에 같이 삼시세끼인데요? 약간 그런 요소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진짜 현실이면 되게 돈 안 벌고 살아도 되게 좋겠다. 노동이 노동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게 재밌게 하니까 그리고 이 주인공도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 승리한 금액으로 현실 세계 물건을 산 거잖아요. 그런 게 조금 저는 좀 그거 보면서 그래도 이 왓츠라는 캐릭터가 아이오아이라는 자본주의의 산물인 거대기업에 대립하는 인물로서 조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게임에서 보면 아이템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돈이 있거나 시간을 들이거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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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좀 자주 있게 되는 게 시간은 돈이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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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 식서를 만드는 그 회사 아이오아이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이스터액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현질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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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도 시간과 아까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을 우선 쓰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시간을 돈으로 다 환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아이오아이가 마지막으로 패배하게 되는 그게 그냥 자본주의 진짜 모순? 화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이 이스터액을 얻고 이 홀리데이의 회사와 5천억 달러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쓰지만 결국엔 그게 홀리데이 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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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애가 현질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 내가 쓴 돈을 자녀 다시 돌려받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자본주의 순한 논리? 뭐 그 갈등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게 되게 해방구 없는 영화인 것 같지만 뭔가 자세히 보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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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상현실이 현실을 은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느님께서는 그 가상현실에서도 그런 빈틈? 틈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런 생각한다는 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IOA라는 회사가 있는 걸 보고 아 내가 그래도 저 시대에 살았으면 대기업은 들어갔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영상의학도 그렇고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대중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의 직업이 될 수 있는 진짜 맞아요. 그 당시에는 그 그 당시가 아니라 그 미래에는 있다는 거를 보면서 되게 나도 그래도 지금은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순환에 지금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시대에는 그래도 저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희망적인 생각을 했던 저의 낸게 안 나왔어요. 저에 대해서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이 자본주의를 타파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저의 생각 이 영화를 보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마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되게 보시면서 혹시 좋아했던 영화나 뭐 대중문화가 나타나서 되게 반가웠던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신가요? 두 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영화인 샤이닝 때문이에요. 제가 원래 큐브릭 감독 엄청 좋아하긴 했거든요. 그 큐브릭 감독 특유의 유머 가정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에 저랑 약간 코드가 잘 맞나봐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그 샤이닝이 공포 영화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직접적으로 공포 영화인 게 강조가 되고 데이트 코스에서 그걸 보는 그런 것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그게 샤이닝이라는 영화 자체가 시각적인 게 너무 강력한 영화여가지고 이 영화에 진짜 되게 적합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사랑하는 여자라는 소재와 그리고 공포 영화라는 그 소재를 다 이렇게 버무를 수 있어서 오히려 극적인 효과를 많이 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도 스플버그가 큐브릭을 좋아해서 넣었다라는 말도 있긴 한데 그 이 영화 뿐만 아니라 처음이나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 팩트 더 팩트 더 퓨처 음악도 계속 나오고 그리고 터미네이터 마지막에 이렇게 엄청 따라 칼라우도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영화에 대한 헌사를 하는 영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그냥 스쳐가는 대사이긴 하지만 비디오 킬 때 레디어스타를 제일 홀리데이가 좋아하는 노래였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냥 대사로 나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 스플버그가 제일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이게 스플버그 자신이 그냥 홀리데이 빙의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재밌네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뭐 이런 광고나 홍보 영상 돌아다니잖아요. 가장 눈에 띄었던 캐릭터는 건담이었어요. 저는 정말 일본 애니메이션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세대였기 때문에 예전에 TV에서 보던 만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이 알고보니까 한국의 캐릭터가 아닌 일본의 캐릭터였던 거죠. 게다가 거대 로봇 머신에 대한 어떤 이런 향수 내지는 노망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건담이라는 캐릭터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거든요. 상추? 나름대로 이제 마지막 액션 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아마 그 건담이라는 캐릭터를 조종하는 빙에 대해서 조종하는 그 캐릭터도 아마 일본인 캐릭터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바이토? 맞나요? 그런 어떤 무사의 어떤 그런 일본의 무사인인 닌자 이런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눈에 띄었고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그 샤이닝 아마 큐브릭 감독의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 샤이닝의 명장면들 있잖아요. 그 홀이라든지 아니면 댄스 내지는 가장 또 유명한 쌍둥이 뭐 그다음에 또 그 미인 그래서 이제 괴물로 변하는 아마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저거구나 음 그래서 이 영화는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야기는 굉장히 평면적이에요. 네. 이야기에 이제 출발과 끝인 어떻게 생각하면 뻔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순간순간 그런 대중문화의 어떤 아이콘들을 찾아내는 재미 그것만이 이제 이 영화가 좀 살릴 수 있는 요소 아닐까 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네. 되게 이 영화 자체가 저는 이스터에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게임에서도 근데 이 영화 자체가 이스터에그가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지점이 약간 팬덤이라고 해? 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 똑똑한 연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리고 아까 여름님이 마치 스티븐 스티블버그의 자신 그 자신의 전성기에 대한 이야기 같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하면 어른들이 막 그런 얘기하면 되게 꼰대 같잖아요. 뭐야. 그래서 마치 이명박이 저도 한번 뭐 해봤는데 약간 이랬을 때 뭐야. 약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법 한데 약간 이 레디 플레이어는 그런 거부감이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전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제가 봤을 땐 지금 어린 아이들이 이 영화를 봐도 충분히 좋아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스티븐 스피버그라서일까요? 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저는 그 오마주를 잘 알지는 못하는 소재들이 나와도 그냥 스펙터클로 소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저희가 약간 이 영화의 단점으로 꼽았던 그런 단순한 스토리가 오히려 그걸 가능케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되게 그냥 동화 같은 그런 스토리잖아요. 진짜 단순한 스토리인데 거의 영화적 영화만이 줄 수 있는 쾌감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자본주의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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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여가지고 그게 제일 강력한 힘인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뭐 대중문화 여전히 어떤 틈이라든지 뭐 힘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 등장하는 뭐 캐릭터 돼지는 아이콘들을 모르더라도 어 과거와 지금 그다음에 좀 이런 세대들이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접점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접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령 저는 뭐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지만 혹시라도 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영화를 본 부모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 제가 어릴 때 저 캐릭터 장난감을 가지고 난 놀았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려줄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아이는 또 아이 나름대로 지금 저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캐릭터가 하나의 자기의 기억 속에 이렇게 새겨질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서 이 세대와 세대를 좀 연결해 준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좀 박제됐다고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냥 예전에 저런 게 있었지 좋았던 시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도 이어지고 미래에도 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흐름을 좀 만들어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배경이 2045년인데 또 불구하고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캐릭터들이 나와야 되는데 80, 90년대에 캐릭터들이 나오니까 되게 그런 게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두 분은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스티븐스티븐가 이런 거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이유가 계속해서 대중문화라는 게 강조되잖아요. 영화 내에서도 그렇고 영화 외부에서 그냥 평론가들이나 그냥 리뷰어들이 쓰는 것도 다 대중문화 대중문화 하거든요. 근데 대중문화가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뭐 그냥 회화 작품이나 클래식 오케스트라 렌즈가 등장하지 않아서 이건 대중문화에 대한 혼사인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막 고흑 작품으로도 영화를 만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리고 여기서 샤이닝이 언급되는데 샤이닝도 대중문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페버거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대중문화의 기준이 뭐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배경이 2045년이면 80, 90년대에 대중문화라는 뭔가 특수성을 뭔가 만들어 놓고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45년도에 이야기하고 있는 대중문화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냥 오아시스만 즐기지 다른 영화나 음악을 즐긴다는 건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45년에 유행하는 영화 뭐 그런 건 등장하지 않아가지고 그 대중문화에 대한 그 획일성? 그게 뭔지 기준이 전혀 전 이해가 약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홀리데이의 퀴즈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홀리데이의 취향에 계속 대중문화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다 등장을 하는데 결국엔 스페버거의 취향이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부를 수 있었던 오아시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오히려 대중문화가 일종의 취미나 취향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걸 그리고 싶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게임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거야. 이 영화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거야. 라는 식의 스페버거의 희망? 낙관이 보이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2045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대에 대중문화는 보이지가 않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80년대와 90년대의 대중 아이콘들이 등장한다는 게 지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이상해요. 그때는 진짜 대중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을 살고 있는 관객들이 80년대 90년대를 바라온다는 느낌이 있어서 왜 이 오아시스라는 가상현실 공간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다 80년대와 90년대일까? 그게 단순히 소설 원작이 그래서라기보다는 감독의 어떤 취향일 수도 있고 이 시나리오 작가가 각색을 하게 되면서 가장 그 80년대 90년대를 어떤 변화의 열망이 이렇게 분출된 시절로 본 거 아닐까? 특히 80년대.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2045년에 80년대 90년대를 바라보면 그 정도면 이제 대중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래식이라고 해요. 클래식. 저희가 지금 70년대 영어를 봐주거든요.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을 것 같은데 되게 이거를 이 세대에도 향유한다는 우리도 지금 향유하고 안는 그런 거를 향유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속 언급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고 문화잖아요. 요즘 들어 유행하는 약간 그거의 연장정상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시간성이 좀 차이가 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근데 오아시스라는 게임 자체가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 시대에 좀 되게 그런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왜 1980년대 90년대를 다루는 2045년에 설정을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면서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일 궁금해 이 영화 보세요. 이게 뭐지? 라고 했던 건데 이 영화 자체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헐리데이라는 캐릭터가 마지막에 이스터의 글을 찾고 나서 그 방 안에서 등장하잖아요. 자신의 어렸을 때. 저는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때 퍼시벌드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캐릭터인가요? 아니면 실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하지 않고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뭔가 더군다나 그냥 혼자 홀리데이가 성인의 그 죽기 전에 홀리데이도 아니고 애기도 같이 있고 되게 의령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오히려 또 부활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이거 되게 종교적이다. 약간 생각했거든요. 그 이스터의 그 모습도 되게 부활절 계란 같다고 부활절 계란 같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할리데이의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케이드 게임이나 영화나 게임이나 본인이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 죽을 때까지 향유하던 것을 다 몰아넣어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오아시스가 하나의 완벽한 가상현실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새로운 게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죠.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좀 폐쇄된 세계처럼 보여가지고 좀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그 어린 시절의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뭐 게임을 하고 덕질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게 너무나 취미의 영역이고 저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행복하면 된 거지 라고 하는데 왠지 80년대, 90년대 어른들이 건담을 좋아하고 이래서 엄청 뭐라고 하잖아요. 너 왜 그런 거 좋아하니? 덕질을 해도 너 왜 연애 안 하고 연애인 좋아하니? 어떻게 보면 취향 존중이 되지 않던 시절이었던 거 같아가지고 약간 그거를 뭔가 제 생각에는 스페일버그가 용기를 복드다 주는 거 같았어요. 그 장면이. 그래도 된다고. 너가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거 지금 커가지고 그때 갖지 못한 거 지금 사도 되고 지금 향유해도 된다고 라고 뭔가 용기를 주는 느낌? 키돌트 양성 느낌이에요. 그래서 왠지 그래서 덕후분들이 되게 이 영화에 열광하고 뭔가 용기를 얻어가는 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던 거 같아요. 취향은 소중하고 취종. 근데 진짜 그런 취향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를 말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영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디어 이 영화를 볼지 본척 할지 결정을 내려주는 필름 필터링 시간이 왔는데요. 두 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권유할 것인지 말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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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아쉽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의 이야기꾼으로서의 기술은 많이 보이는데 대중문화 내지는 문화가 가지는 어떤 혁명이라든지 운동의 힘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사실. 더 잘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이 해결 자체가 보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해결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주인공이 드디어 유산과 상금을 따서 대주주가 되잖아요.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가지고 나서야 이 오아시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며칠을 갖다가 강제로 쉬게 하고 진정한 것은 현실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분 부분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캐릭터만으로도 이 영화가 볼만한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을 지내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반드시 고급문화 내지는 남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못하는 어떤 덕질이나 침이나 할지라도 그런 것 정도를 찾아낼 수 있다면 이 영화 볼 만한 영화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이 바뀌었네요. 해설계 땅 하셨다. 역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영화를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름님은 이 영화를 추천하실 건가요? 저는 추천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영화에서 좀 흥미로웠던 게 생중계를 할 때 드론 카메라를 던치는 거 기억나세요? 동그란 고향의 드론 카메라 저는 그게 그냥 생중계를 위해 등장하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게 생중계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세 번째 열쇠를 얻고 이스터액을 했어도 맞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죽여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공론화가 돼야 이게 당연히 체포도 됐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드론 카메라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찾아보니까 드론 카메라도 하나의 오마주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마텔사라는 기업에서 만든 매직 에잇볼이라는 장난감이 있대요. 그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파리라고 써있는 근데 그게 그거는 이렇게 동그란 화면 같은 게 렌즈 같은 게 있어서 그냥 공을 막 흔들어서 이렇게 하면 무슨 해결책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그 색종이 적어서 동서남북 그거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왜 80, 90년대만 나오지? 라고 또 얘기를 했고 이 해결이 그냥 자본주의적 해결이어서 뭐 출구도 없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매직 에잇볼 장난감이나 동서남북이나 사실 해결책이 8개밖에 없고 거기에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서 그걸 뭔가 희망을 얻고 믿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친구들한테 막 힘들다 뭐 이런 얘기할 때도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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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한 답 들어도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상현실과 현실로 했을 때 이건 가상현실을 중점으로 하지만 우리도 현실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답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맞아.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영화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토입은 결론이 덕질은 은혜롭다. 맞아. 라는 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두 분도 이 영화를 추천하게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와 마찬가지로 레디 플레이어군을 보면서 좀 위로와 이 자본주의 시대에 핍박받는 세상에서 어떤 해방구를 찾으셨어요. 해방구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답은 정해져 있어서 그 과정에서 뭔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영화를 청취자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이렇게 영상 해보악을 해보았는데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신청영화 저희 항상 받고 있으니까 영화도 괜찮고 정말 다 모든 영상을 다 받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든 다 좋으니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